안녕! 대박이! 안녕! 대박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시안이에요! 시안이에요! 안녕! 시안이에요! 안녕! 시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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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줘! 시안이 왜 빠져요? 알았어, 아빠도 시안이라고 불러줄까? 시안이 알았어, 너는 이제 너 이름을 찾았어. 근데 습관적으로 자꾸 빠개야, 빠개야, 대박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해 좀 해주라. 알았지? 알겠어요. 그게 좀 섭섭했구나. 대박이도 아니죠? 시안이죠. 자기가 이름은 시안이라는 거,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확고하게 자아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성장한 그런 것을 보게 됐고요. 아빠는 대박이형, 꽃구경 같아요. 아, 꽃구경. 봄을 타가지고 약간 외로워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콧바람 좀 쉬어주고 왔어. 시안이라고 우리 이름 많이 불러주자 이제. 알았지? 알았지? 응. 대박이. 재믈빅방이. 멋진 시안이에요! 나는 재믈빅방이. 멋진 시안인데... 멋진 시안이야. 응, 시안이야. 멋진 시안이야. 지안이네. 멋진 시안이. 멋진 시안이네. 시안이라고 부르면 일을 선택해. 아빠랑은 초콜릿고요 아빠랑은 초콜릿고요 아빠랑은? 아빠랑은 아빠랑은 초콜릿고요 아빠랑은 말이 너무 많이 했잖아 얘 지금 다 못뜨렸어 지금 자신감 못뜨렸어 아직 초콜릿 둘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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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많이 했어 아빠랑은 거 알았어 너네 좀 얘기하고 있어 아빠 시키고 올게 안녕하세요 할 sticker 아빠랑은 아빠 하지마 아빠 아빠 봐 아빠 좋아? 좋아 이렇게 wen 너 하루 동안 떨어져 있어보니까 어땠어? 아이 좋아 안좋았어 우리 너네 같이 뭉쳐다니는게 좋았지 보고싶었어? 반가워 서로 보고싶었어?